요거 잡으면 업하겠다는데 일갑자 찍었습니다 일갑 나 이거 없어서 한방에 못죽인단 말이야 ㅅㅂ다 ㅅㅂ 아 뭐 저로 갔을.. 아 잠깐만 텔레로라 뭐하는거야 강우.. 아 강우님이네 툭툭툭툭 아 스탯 어떻게 찍어야하냐 아 대가리 아파 열받는다 뭐 템이 돼야 어? 스탯 조정을 하지 아 ㅈ같네 진짜로 아 개빡친다 아 ㅅㅂ먹 때렸어 ㅅㅂ먹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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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반먹때렸어 오케이 그러면 형들 ㅈㄴ깐적된다 크리 안터지면 나 배러할게 어 옱 쁙 찍었어 으으으으 strictly 찍었고 오오오오오 ㅋㅋ 으으으윽 ㅋㅋ 음수고 클리 떠짐 죽일 수 있어 형들 아ㅆ Lebanese 와, 준비하고 있었네? 하하,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를 해? 투옥을 끼고 사냥한다고? 한 번 중에 정신 승리하고 사냥하러 가야지 아, 씨라 아, 이씨, 쫀쫀, 이씨, 아, 개 답답해, 개 약해, 내꺼 한대만 좀 뒤지니까, 어, 어쩔 수 없어 뒤져라, 이 개새끼야! 아, 씨라, 크기가 안 터지네 준비하시고, 여기 있거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씨라, 어디 숨어있다, 개새끼 어디 숨어있어, 이새끼, 이거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후, 무서워 아, 단축키 설정 좀 해야되겠다 어, 요거를 뭐야, 뭐야, 씨라, 어디서 나타났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 나, 씨바 날 찾아? 하, 깜짝 놀랬 하, 하늘에서 쏟아지네 부활을 안해, 씨바, 꺼져 하, 꺼질때까지, 꺼져줄때까지 나 부활 안해, 씨 그니까, 좋은말로 할때 꺼져주세요 어차피 천명수업 한번 더 써야되잖아 그럼 기분 더, 주옥같으니까 하, 꺼져, 꺼져주세요 너도 사냥못하고, 나도 사냥못하고, 이 새끼야 흠흠, 게이르? 어 나 하나 희생해서 형들 빨리 랩업을 해, 그냥, 빨리 아직도 있나? 나 봤다 야, 한방, 한방 쏘고 빠져야 된다 나이스, 아씨, 아, 모벤, 모벤 아씨, 못때렸어, 아 크립 터졌는데, 아, 비빔딱새끼 아아 아, 개빡친다 아아 숨을 수 있어 둘 다 나이스 나이스, 킬 하, 기분이 졸라졌네 아, 새끼들, 뒤졌다 다 뒤졌어, 날 빡치게? 나? 나 1갑찍고, 12시쯤 접을거야 뭔 개소리 이 형은 자지마, 잠 다 잤어 이제 나 1갑찍고, 게임 접는다 응? 나 랩업 안해, 씨, 다 같이 죽자 내가 검은사막 할 때, 내가 무가금인데 3억짜리를 때려잡았거든? 어떻게 잡아줘라? 나 안잤어 피가 차더라 한 10분 때리니까, 100씩 빠졌는데, 그거 꾸역꾸역해가지고, 만피 뺐지 버렸지? 숨어있는거야? 나이스 킥! 들어와, 씨, 이봐 골목길에 숨어있을거지, 또 어? 그냥 텔 떨어진대로 갈거야 나 혈타, 강훈님이랑 사본님이 다 사가지고, 나 청금에 샀거든 혈타? 복구는 해야될거 아냐 어? 못하면 맞으면서 배워야지, 안그래? 대한민국 사람은 말도 안돼 맞아야돼 아, 혈타 먹었어? 야골네 또 만찍으면 내가 못죽이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봐줄게 오늘은 봐준다, 사냥해 그러면 사냥해, 오늘 봐줄게 됐어, 나 때문에 5만원 쓴거 아냐 어? 된거지, 그러면 버티만한가? 오케이 아, 씨바 탔는데 아, 뒤집가서 탔는데 좀 늦었다 저거 신경쓸 때 죽여버려요 아, 자존심상해 그럼 나 때리지마요 때립니다 시바 안죽는데 안죽는데요? 아, 자존심상해 아, 자존심상해 아, 자존심상해 아, 자존심상해